경기 시작합니다 태클로 공격 흐름을 끊어냅니다 마르쿠스 트위라 듬프리스 태클에 성공하면서 상대의 공격을 저지합니다 해리케인 다비드 프라테지 핫칸 차라노루 2패스 실패 해리케인 뮬러 프라테시 레온 고레츠카 해리케인 공격 가능한 옵션이 여러개 있죠 마르쿠스 트위라 다비드 프라테지 프라테시 디마르코 마르티네스 핫칸 차라노루 루스볼입니다 다비드 프라테지 마르쿠스 트위라 페데르 페데릭 디마르쿠 지야말무샨 뮬러 경기 제기됩니다 후반전엔 어떤 공격이 나올지 정말 궁금합니다 마지락 킹슬리 코마 제말무샤라미 키미히 제말무샤 킹슬리 코마 킹슬리 코마 인테르가 공을 뺏깁니다 골을 차냈습니다 제가 뮬러 헤리케인 페데릭 디말코 마르티네스 라우타로 마르티네스 뮬러 킹슬리 코마 제말무셜람 하칸 차라논류 하칸 차라노라 하칸 차라노라 플라테스 킥오프 이스리 킥오프 이스리 경기 들어갑니다 잠만 무시한 들어갑니다 선제골 성공 스윽하고 빠져나와서 마지막까지 골로 연결시킵니다 TV에서는 파울에서라도 막고 싶었을 텐데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마라티메스 라우터로 마르티네즈가 맞습니다 니콜로 바렐라 주운 압박입니다 네온고레츠카 해리케인 공을 찾아옵니다 해리케인 덴프리스 클리어 했습니다 토마스 뉴라 킹슬리 코망 네온고레츠카 상황을 잘 파악하고 훌륭히 수비해냅니다 해리케인 해리케인 제말무셀람 해리케인 좋은 컷 후반전 들어갑니다 후반전 들어갑니다 다음 상황에서 걷어냅니다 라우터로 마르티네즈가 맞습니다 베드리코 디마르코 릴루이스 릴루이스 해리케인 릴루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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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온고레츠카 들어갑니다 좋은 공격시도 깔끔한 마무리였습니다 또 골입니다 정말 멋진 슈팅입니다 이 선수 정말 월드클래스에요 마르쿠스 트위라 마르쿠스 트위라 핫한 차라노루 공 내줍니다 좋은 태클이었어요 마지막 볼은 스루인입니다 니콜로 바렐라 니콜로 바렐라 골 골입니다 이건 막을 수가 없어요 이 거리에서는 빗나가기도 힘듭니다 토마스 루일라 키미히 릴루이스 주변에 도와줄 선수들이 있어요 혼자 공격시도를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대로 슛 위험상은 끝냈죠 클리어 해냈습니다 킹슬리 코마 무샤라 다비데 파테지 동료 정신에서 택시 조거리 터비 파테이 스토리 스티 스티